감사합니다. 황석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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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왕 왜 이제 왔어? 내가 휴대폰도 사줬잖아 응? 근데 왜? 내가 집 앞에서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? 저희 2초쯤 짜증내는 거 같은데 짜증내는 거 같은데 짜증내는 거 같은데 난 개인적으로 이탱원은 관계 투 대안 어떻게 죄장들은 될 거라 대신들이 아무리 황석정을 모함한다 해도 나는 석정이를 죽일 것이니라 우와 아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네네 이탱원님 노래까지 자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분보를 내려주시옵소서 분보를 내려주시옵소서 대신들이 아무리 석정이를 모함한다 해도 집은 석정이를 지킬 것이니라 달걀내려 승 승 승 마음대로 승 승 승 승 승 승 백허그였 백허그였어요 백허그 승